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선생님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은 구평의 결과가 어떤 영향도 미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잘 친 학생도 있고 못 친 학생도 있을 텐데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선생님하고 같이 오늘 짧게 이번 구평 국어시험 한번 분석해 보고요. 그리고 남은 78일 동안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요. 쉬웠죠. 객관적으로 말해서 쉬운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갑자기 난이도가 이렇게 떨어졌느냐. 이거 선생님 추측인데요. 평가원의 고민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6평에서 언매 선택자와 화작 선택자의 표준점 차이가 예상보다 좀 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통과목의 난이도를 조금 낮춰서 그 폭을 좀 줄여보자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수능에 어떻게 출제될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글쎄요. 이번 시험보다는 수능이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쉽게 나왔으니까 내가 뭐 8점 받았다 9점 받았으니까 그건 자신 있겠어. 별 문제 없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꾸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죠. 독서 문학 선택 형식이 이제 유지되고 있어요. 6평도 이렇게 나왔고 9평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순서대로 수능도 나올 것이라는 것은 아마 확신해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평가원하고 수능의 난이도가 같으냐 이런 건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2019학년도 같은 경우에 불수능 때 9평 1등급이 97점이었는데요. 네 수능이 84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차이는 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번 9평보다는 까다롭게 출제될 것이다. 까다롭게 출제된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할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긴 글 압박은 없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6평에서 한 8점 받았다 이거죠. 근데 이번에 9평에서 90점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성적 변화 없는 거예요. 그죠? 점수만 10점 올라서 기분이 좋을 뿐이지 등급이나 표현 점수는 별 차이 없을 겁니다. 그죠? 특히나 쉬우면 다 쉽고 어려우면 다 어렵기 때문에 자기 점수를 가지고 자기 위치를 판단하지는 않길 바래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 결과를 보고 내가 몇 번 몇 번 몇 번을 틀렸다면 내가 왜 이 문제를 틀렸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섬세하게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몇 문제 적어오긴 했는데요. 일단 18번 문제. 18번 문제. 18번 문제를 질문하는 학생이 많더라고요. 그 배비장전. 문학의 배비장전의 내용일치 문제인데 답이 4번이었습니다. 사공은 부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다른 행객을 태울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까지 맞죠? 낯선이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랬는데 경계심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자 어찌 보면 이 앞부분. 사공을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 배비장이 뭐라고 했냐면 어이 배사공이 누구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공이 반말에 비위가 틀려 어 사공은 왜 자져? 라고 하면서 뭔가 기분 나쁜 툴을 냅니다. 그죠? 네 근데 이걸 경계심이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배비장이 자기의 반말한 것에 대해서 이제 성찰하죠. 그리고 이제 사공을 올려주니까 존대하니까 사공도 부드러운 어투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공은 부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다른 행객을 태울 수 없다고 말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할 때 낯선이에게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는 건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용일치로 풀지 말고 선후 맥락을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선후 맥락을 살펴보고 판단해 보면 물론 18번 문제 다른 선지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냥 4번이겠지라고 체크하는 학생들도 제법 있겠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논리로 답은 4번이 결정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 고전시가 이 문제가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34번 문제인데 이 문제를 답을 찾기 위해선 두 가지 방법 정도가 존재합니다. 근데 일단 수능적인 방법으로 따지면 자 보세요. 보기를 한번 봅시다. 이별에 대한 서로 다른 대처를 보여준다. 가의 화자는 여기 잘 보세요. 외부와 단절된 채 자신의 쓸쓸한 내면에 몰입하고 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외부와 단절된 채 그러니까 외부와 단절된 상황이야. 그죠? 외부와 단절된 채 자신의 쓸쓸한 내면에 몰입하고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됐죠? 자 그럼 보세요. 일단 선지를 한번 봅시다. 2번이 답인데 자 봐. 부용장 정막하니 뉴 귀에 들릴 쏘니는 화자가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하고 라고 했어요. 자 아까 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외부와 단절된 채 하고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하고 자 생각해 보세요. 외부와 단절된 채라는 건 화자의 의지가 아니라 외부와 단절된 상황이 화자에게 주어진 거야. 그런데 2번 선지는 화자가 외부와의 교감을 주체적으로 거부한 거야. 다르죠? 그죠? 달라요. 이걸 찾아냈다면 수능적으로 답이 2번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게 이제 4번 선지하고 헷갈려서 4번을 쓰는 학생이 많을 텐데 이 규원가잖아요. 규원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안 보고 풀 수 있을 정도로 좀 정확하게 독해를 해 주었어야 되는데 이게 선뜻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몇 구절만 봅시다. 삼춘 화류 호 시절에 경물이 시름 없다. 3월달 봄꽃과 버드나무가 좋은 시절에 경치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봄날의 경치는 아름다운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화자의 상황과 화자의 정서와 삼춘 화류 호 시절은 대조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가을달 방에 들고 실솔 귀뚜라미죠. 귀뚜라미가 상해 울제 긴 한숨 지른 눈물 속절없이 생각만 많다. 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 구절 보세요. 자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우시다. 이렇게 외로워서 나 죽기도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도로여 풀어 생각하니 이렇게 해서 야리 이렇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화자가 하고 있는 게 뭐니 어 녹기금을 빗겨앉아 검은거 연주를 한 거예요. 백년화라는 세드 발라드 그죠? 예 노래 한 곡조를 시름조차 섞어 타는데 그 소리가 마치 소상강의 밤빗 소리가 밤비가 대나무가 섞이는 듯 화표 천년의 벼락이 울리는 듯 이 둘 다 자세하게 해서가 필요 없이 대단히 슬프다. 라고 읽으라고 했었어요. 자 그 다음 옥수의 옥과 같은 손에 타는 솜씨 수단 옛소리 그대로 있지만 부용장 적막하니 누구의 귀에 들리겠느냐 부용장이 뭐예요? 응 커튼이야 커튼 그러니까 부용장이 적막하다 이건 삼인곡 이런 구절에 비슷한 구절이 많이 나오잖아요. 부용장이 적막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님의 부재 상황이야. 응? 내 노래를 들어줄 님이 없으니 이런 얘기야. 다시 봐. 흐름을 보면 소상강이 이렇게 슬프단 말이야. 그래놓고 옥수에 타는 솜씨가 옛날에 그 소리 그대로야. 나의 검은고 연주 솜씨는 옛날 그대로지만 그 내 연주를 들어줄 사람이 지금 없으니까 누구의 귀에 들리겠느냐 이런 얘기거든. 자 그럼 봐. 일단 4번 선지 삼춘 화류는 버들과 달리 나는 무시합시다. 내면과 대비되어 외부와의 단절감을 강조하는군. 어때요? 4번 선지 5번 선지입니다. 근데 2번 선지 부용장 적막하니 위기에 들릴 소리는 화자가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하고 이것도 잘못됐죠? 내면에 몰입하는 모습을 드러내는군. 그랬는데 부용장 적막하니 란 것이 외부와의 교감을 위기에 들릴 소리냐 이게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하는 건 아니죠. 나는 부용장 그 검고를 연주하고 있어요. 누군가 들어었으면 좋겠어. 근데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네. 이지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하고 문 닫고 그죠? 아무도 오지마 이런 맥락은 아니니까 교원과 같은 요런 구절들 요런 구절들 왜 틀렸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왜 틀렸을까?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보기를 읽고 보기와 연관된 선지의 판단이 어긋났다. 꼼꼼하지 못했다. 또 하나 요 삼춘화류 요런 것들을 정확하게 독해했으면 아마 4번은 쓰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원과에 대한 정확한 독해가 조금 부족했다. 요 두 가지 원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중에 어느 한쪽이라면 좀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고전시가 EBS 나오는 고전시가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전문을 그냥 웬만하면 유명한 작품은 웬만하면 다 안 읽고 풀 수 있도록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너무 가볍게 공부한 것 아닌가 이 34번 문제가 가장 오답률이 높게 나왔더라고요. 요런 것들 좀 주의하시라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시에서요 31번 아니 30 29번 문제였죠. 29번 문제 29번 문제 오답률이 다소 높았는데 시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최두석의 노래와 이야기라는 작품이 나왔어요. 선생님이 요 작품 말이에요. 2012학년도 평가원의 시험에 나왔던 시입니다. 그러니까 EBS 교재 말고 선생님이 덧붙여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EBS 교재 말고 이제 반영이 안 된 작품들을 보면 주로 과거에 평가원이나 수능에 출제됐던 작품들이 하나씩 하나씩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EBS 문학 공부할 때 EBS 교재에 있는 작품도 공부하고 과거에 기출에 나왔던 작품들 어차피 이제 비기출 비연계를 공부할 거니까 과거에 기출 문제 좀 멀리 그죠? 2010년도까지 과거에 기출 평가원이나 수능 기출에 나왔던 문학 작품들 좀 꾸준하게 풀어보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팁들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이 작품 봅시다. 일단 이 작품이 처음이야. 처음이라고 가정해보자. 자 그러면 31번에 이 작품을 설명한 보기가 나오거든. 자 보세요. 나의 화자는 시가 노래의 성격을 되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주제를 얘기해요. 시가 노래의 성격을 되찾아야 하는데 시가 음악적 성격을 되찾아야 하는데 감정의 과잉으로 상처가 오히려 깊어지기도 하는 노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는 일단 노래의 성격을 되찾아야 하는데 이 노래만 있으면 말이야 감정이 과잉돼서 상처가 깊어져. 이게 노래만 있을 때 한계야. 그래서 극복하기 위해서 이야기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는 종가와 같은 이야기가 두드러진 시를 지는 까닭을 제시한 실온 성격의 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보세요. 시를 봅시다.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되게 논리적인 시예요. 읽어봅시다.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 노래는 심장에 박히고요.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 그런 바 시에서 노래라는 성격 음악이라는 성격은 사람의 가슴을 흔들고 이야기라는 것은 사람의 이성 머리를 흔든다 이 말이야. 자 처용이 처용과 얘기 알죠.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서 노래로서 아내를 범한 귀신을 꿇어 엎드리게 했다지만 그럼 이건 노래의 힘이지. 노래는 심장에 박힌다고. 그래 사람을 바꾸게 만들 수 있어. 자 처용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서 아내를 범한 귀신을 꿇어 엎드리게 했다지만 막상 목청을 떼어내고 남은 가사 즉 노래가 없는 이야기 이야기는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노래가 없이는 뭔가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하지만 처용의 이야기는 살아남아서 노래가 없는 이야기는 살아남아서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해 가리라. 즉 이건 이야기라는 것이 장점이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거야. 정간보가 오선지로 바뀌고 이제 아무도 시집의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돌려 말하면 시의 노래는 분리됐다. 시와 노래는 분리됐다. 근데도 불구하고 노래하고 싶은 시인의 노래하고 싶은 시인의 말 속에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넣는다.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넣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노래하고 싶으니까 시 속에 은근히 음악성을 심어놓는다는 얘기야. 자 그러나 격정의 상처는 노래의 시이던나 이게 보기에 나왔던 것처럼 노래를 강조했을 때 오는 한계죠. 시 덧나 다스린 처방은 이야기일 뿐 이야기로 하필 시를 쓰며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 즉 결론은 이야기와 노래의 성격이 잘 조화로운 그런 시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맥락이거든. 그럼 봐 문제를 봅시다.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요. 자 A를 보세요. A를 막상 목청을 떼어내고 남은 가사는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목청이 노래거든. 노래 없는 이야기는 큰 힘을 가지지 못한다. 가 A고요. 그 다음에 B는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넣는다는 것은 시 속에 시인은 음악, 노래, 음악성을 스며들게 한다. 이런 맥락이거든. 그럼 봐 4번 선지 B는 노래의 성격이 약화된 말에 노래가 주는 감동을 풀어넣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찌 보면 이거 독해잖아요. 그죠? 독해라고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보기 읽고 시를 첨보는 시니까 이건 EBS 교재 없는 시잖아요. 첨보는 시니까 짧고 차분하게 독해에서 그 의미를 하나하나 따져나가는 너무 성급하게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독서 지문, 비문학 지문은 그닥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입문 지문이 작년 6월 달에 바나나 지문 기억나시죠? 올해도 비문학 지문 중에서 독서 지문 중에서는 입문 지문이 꽤나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욕심이 많아서 이걸 생방송 라이브 시간에 다 읽어볼까 했는데 불가능할 것 같고 지금 불가능할 것 같고 이 지문은 어려워요. 정확하게 독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세 번째 문단부터 해서 이 다섯 번째 문단에 이르기까지 이 문단 내용을 물리적으로 차분하게 독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선생님이 금요일 날 해설강의 찍을 텐데 그때 선생님하고 같이 집중적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특히나 세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선생님이 지금 너희들이 고민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설명해버리면 좀 그러니까 세 번째 문단 그 이유를 설명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문단까지 이 내용을 좀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문제도 12번 문제 13번 문제의 오답률이 꽤나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입문 지문 글쎄요. 6월 달에 법과 관련된 거 이번에 경제와 관련된 게 은근히 경제 지문이거든요. 광고 지문이 이렇게 출제됐고 그 다음에 이제 생물 지문 과학 지문이었다면 9월 달에는 이제 기술 지문 이렇게 출제됐는데 글쎄요. 입문 지문 지금 6월 9월 계속 좀 힘들게 힘겹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입문 지문이 조금 까다롭게 출제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입문 지문도 좀 까다로운 걸 중심으로 조금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입문 지문 조금 신경 써서 공부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언어 선택한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짧게 화작은 실제로 샘 보기에는 글쎄 뭐 생각이 다른 학생도 있겠지만 상당히 쉬운 편이었어요. 매체도 이번에 상당히 쉽게 출제된 것 같습니다. 언어 지문인데요. 언어 문제인데 언어 문제에서 만약에 어렵다 이런 문제들 37번 이런 문제들 접사의 기능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들인데 37번 문제를 틀렸다. 오답률 좀 되던데요. 이러면 아 내가 정말로 언어를 선택해놓고 언어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지 못했구나. 반성을 좀 해야 돼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보세요. 주동사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만드는 접사 샘 보세요. 사동접사가 뭐가 있어요? 이 희 리 기는 사동접사로 쓰이기도 하고 피동접사로 쓰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우 구 추 이우 이런 것들이 사동을 만드는 접사잖아. 근데 봐 밀다 밀다 밀치다 치는요. 강세 접사예요. 이게 누구누구를 밀게 하다의 뜻이 아니잖아요. 살다에 살리다. 살아나게 하다. 입다에 입게 하다. 입히다. 이 두 개는 사동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밀다에 밀치다. 이거 강세 접사라고요. 치가 깨뜨리다. 깨다에 뜨리가 붙은 거예요. 이거 그냥 깨뜨리다가 깨다에 뜨리가 붙은 게 아니라 깨뜨리다 전체가 그냥 뭐니? 깨뜨리까지가 하나의 어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잖아. 기본적인 내용. 근데 이 문제를 틀렸다라고 하면 이런 반성을 좀 해보세요. 내가 개념을 많이 잊고 있었구나. 혹은 언어를 선택한답시고 공부를 좀 꼼꼼하게 많이 못했구나.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번 시험에서 언어 선택하고 만약에 다 맞추었다. 그럼 표준점수가 굉장할 것 같아요. 그죠? 굉장할 것 같으니까 이런 문제들 틀렸다면 조금 개념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해라. 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38번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건이 안긴 문장에서 객체 높임의 대상이 여러분 객체 높임의 대상은 문장에서 뭐나 뭐로 실현된다고 했죠? 목적어나 부사어로 실현됩니다. 안긴 문장에서 객체 높임의 대상이 아는 문장에서 목적으로 실현된 격문장 이거 찾으란 얘기거든. 그러니까 지금 높임법하고 안긴 문장, 안은 문장, 문장 성분 이걸 동시에 이제 물어본 문제인데 자, 보세요. 5번 형은 동생이 찾아 뵈려던 선생님을 학교에서 만났습니다. 그럼 봐 형은 선생님을 학교에서 만났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뭐예요? 안은 문장의 목적어죠. 목적어예요. 근데 동생이 선생님을 찾아 뵙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요건 뭐니? 요 안긴 문장에서 선생님은 객체 높임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런 것들 만약에 요런 것들을 글쎄 틀렸다면 이것도 37번 문제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조금 더 조금 더 기본 개념 중심으로 공부하자. 요런 얘기고요. 한 문제 더 요거요. 주격조사 중세국에서 주격조사는 세 가지가 있죠. 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게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주격조사 이는 몸이나 반몸 이 이외 요거 이외의 몸으로 끝난 체험 뒤에는 이가 쓰여요. 그럼 요거 요거로 끝난 체험 뒤에는 요게 씁니다. 아예 안 붙죠. 그 다음에 자음 뒤에는 뭐니? 이가 그냥 이가 붙는다고요. 그럼 봐 달이 그랬는데 이거는 달 플러스 이가 붙은 거예요. 그죠? 이게 연철돼서 달이가 된 거니까 순간 실수에서 이런 문제 틀릴 수 있습니다. 그죠? 언어를 선택했다면 선택의 책임을 지세요. 여러분 그죠? 내가 언어를 선택했다. 그러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나서 내가 언어를 선택했다 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좀 뭐 일단 한두 번 정도 했을 테니까 마지막으로 압축적으로 공부를 좀 최종 정리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죠. 순서대로 이제 독서 글쎄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문제를 푸는 방식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선택과목부터 분다. 문학부터 분다. 근데 선생님 이거 제안인데 1번 3번 지문을 워밍업처럼 풀고 그 다음 걸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요. 문단도 지문 길이도 짧고 문제도 비교적 명쾌하게 풀려서 아 요걸로 워밍업 하면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선생님 제안입니다. 무조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그렇죠. 6월 9월의 흐름을 보면 입문 지문 독해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우리 법 경제 그 다음에 과학기술 제재에 대해서 연습을 좀 했을 텐데 입문 지문도 좀 깊이 있게 해보자. 흐름이 그런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꾸준하게 이해하고 반응하면서 읽는 연습하세요. 몇몇 학생들이 독서 한 지문 포기할래요.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절대 아닙니다. 그죠. 오늘 문제 풀어봤잖아요. 한 지문 포기할 그 정도의 난이도 아니에요. 여러분 충분히 다 풀 수 있어요. 선생님이 오늘 그 동틀력에 그렇게 올렸잖아요. 그죠. 네. 너희들이 못 풀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다. 없다. 그죠. 차분하게 집중하면 다 풀 수 있다. 그죠. 함부로 함부로 아 독서 한 지문 포기할래 이런 생각은 절대 금문이에요. 만약에 오늘 같은 난이도에서 한 지문 포기하면 이건 3, 4등급 나락입니다. 딴 거 다 맞춘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쌤 생각에 독서가 그렇게 어렵게 출제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죠. 포기하지 맙시다. 자 그 다음 문학이요. 종가 첫 번째 시 말이야. 그 다음에 교원가 이런 것들을 다시 읽고 풀었다면 그죠. EBS 공부가 너무나 덜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시간이 만약에 부족했다면 시간 부족한 원인 중에 이런 것들을 일일이 읽고 풀었다면 아 EBS 공부로 내가 시간을 줄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됐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 좀 줄여보고요. 아까 얘기했죠. 과거에 나왔던 평가원 기출 수능 기출 같은 것들을 비연계를 대비해서 좀 공부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택인데요. 되게 민감한 문제인데 선택과목을 지금이라도 변경하겠다. 선생님 말리고 싶어요. 솔직히. 뭐 언매에서 화작으로 넘어가는 학생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있으려나 화작에서 언매로 넘어오겠다라고 하면 잘 들으세요. 진짜 나머지 과목들이 거의 다 정리가 된 학생이라면 넘어와도 될 시간입니다만 지금 어떻게 아 그래도 내가 표현 점수가 높다잖아. 글쎄 글쎄요. 글쎄요. 네. 그렇죠. 네. 글쎄요니까 그냥 화작을 선택했다면 괜히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다 맞추겠다. 한 문제도 틀리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정 여러분 판단이니까요. 그래도 정 이라고 한다면 공부할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공부할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자 화작은 기출 문제로 공부하세요. 기출 문제로 공부하십시오. 그 다음에 언매는 개념을 정확하게 공부하시고요. 매체는 읽어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그냥 문의만 매체인 거죠. 실제로는 기출 화장 문제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EBS 교재 매체 지문들 공부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좀 공부할 게 필요하다 라고 하면 화장 문제들을 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매체 문제 그렇게 힘든 문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난하게 풀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얘기했죠. 37번 38번 문제 틀렸다면 개념들 좀 공부를 다시 튼튼하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 틀리면 글쎄요. 언매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심하게 말했나 어쨌든 공부 좀 해주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점검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 시간이 부족했다 이번 시험에도 시간이 부족했다 라고 한다면 도대체 내가 어디서 시간이 부족했는지 그렇죠. 지문 읽다가 시간이 부족했는지 시간이 부족해서 지문을 그냥 빨리 읽다가 문제 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부족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따지세요. 정확하게 따져서 어디에서 그럼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샘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지문을 정확하게 읽으면 시간은 줄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지문만 정확하게 읽으면 반응해서 읽으면 문제 푸는 데 되게 빨리 풀 수 있어요. 그게 훨씬 더 시간도 줄이고 정확성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번 시험에서 만약에 내가 몇몇 문제가 어려웠다. 맞추었지만 어려웠다. 혹은 이 문제 틀렸다. 라고 한다면 약점이 뭔가 정확하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요. 덧붙여서 이제 실전 매뉴얼 확립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한 2주일에 한 번쯤은 모의고사 보실 거고요. 이제 뭐 10월달쯤 되면 1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모의고사 보는 거 권합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텐데 그때 그냥 단순하게 하지 말고 아 내가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저럴 땐 저렇게 해야지 라는 여러분들의 실전 매뉴얼을 한 번 갖추어 가 보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갖추는 거예요. 예컨대 풀이 순서 난 어떻게 풀겠다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아 이게 나한테 제일 맞는 방법이구나 이런 풀이 순서나 10분 남았을 때 내가 그럼 해야 될 게 뭘까 됐어요? 혹은 문학에서 답이 안 보여요. 5번까지 선지를 봤는데 답이 안 보여요. 이럴 때 그럼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검토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만들어 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실전 연습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수능 날 항상 이게 실전이다라고 생각하고 모의고사 풀 때도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실전 연습을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시간은 거의 다 된 것 같네요. 30분이 금방이네. 선생님이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절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절대 시험 못 봤다고 감정적으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솔직히 구평을 너무 잘 봐서 수능 날 망했어요. 라는 여러분들의 선배들 정말 제법 많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잘 봤다고 흥분할 필요도 없고요. 못 봤다고 다운돼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나머지 78일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꾸준하게 공부를 하느냐 절대로 국어 놓지 마세요.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하면 충분히 국어 성적 지금보다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김동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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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